사회에 모시는 드라마이셨피 어우 안녕하세요 한가일씨 어우 지금 오면서 너무 오랜만이다 자 일단 타이처로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대표 미녀 한가일씨가 10인 더 키에 떴습니다 왼쪽도 바라봐 주시겠어요 왼쪽으로도 멋진 미소와 함께 손도 좀 흔들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른쪽도 좀 끝까지 바라봐 주시구요 자 판네도 한번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다 야 대한민국 대표 미녀 한가일씨가 VF 시사회에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와 누구보다 성격도 좋으시고 이모포카라는 한가일씨를 또 한번 제가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가일의 우리 어우 너무 오랜만인데요 심지어 지금 시사회에서 한가일씨를 뵈니까 너무너무 반가운데 이 한가일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어요? 아 저는 미란언니 초대를 받고 왔는데요 언니가 너무 재밌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진짜 재밌게 외출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니 누구보다 지금 미란씨가 굉장히 파이팅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? 음원을 좀 크게 한번 해주시겠어요? 미란언니 파이팅! 영화는 어떤걸 보면 좀 가장 재미있게 볼 수 있을지 저희한테 힌트를 좀 주실 수 있다면 여기 그때 제가 오가노스를 보니까 우리가 꼭 잡는다 이렇게 써있었는데 네 어떤걸 어떻게 잡는건지 제가 아직 정보가 정확히 없어서 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잡는지 한 것도 네 열심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맞아요 시민이 잡는거기 때문에 방법이 굉장히 특이할거거든요 네 신선한 재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가일씨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시사회 현장에서 또 한가일씨의 모습을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안녕! 안녕!